코로나19의 직장 내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나친 불안보다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온라인 예배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정례 브리핑 현장 함께 보시죠.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밝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100여금 5명.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도천시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과 성남, 용인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수는 과천이 5.13명으로 가장 높고 이천과 포천이 뒤를 잇습니다. 도내 확진자 중 32명은 퇴원했고 151명은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4개 병원에 총 271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가용병상은 91개입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해선 경기도는 해당 건물의 직원들을 자가 격리 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18명이고 이 중 2차 전파된 확진자는 4명입니다. 2차 전파자 중 1명은 부천 하나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 규모는 182명으로 의료진과 환자는 병원 코호트 격리하고 나머지는 능동 감시와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선 안전한 성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장은 감염 예방법으로 온라인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